자 김동헌 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No This is my family future Future? Picture? 그랬더니 Wow Your family is big 뭐라고? Your family is big So? Yes Yes My family is His members First 공부 안 했구나 그쵸? 공부했어요? 통문장 암기했습니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별표 별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문장도 별표 하시고요 별표 다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고 오세요 네 뭐 네 네 네 네